아 이 자식아 인마 훔칠 게 없어서 인명한 문화재를 독으라고 해 이 자식아 아 안 훔쳤어요 어허 너 여기서 발뺴할래 인마 너 너 그거 뭐 따고 들어간 거야 어 뭐 망치고 이런 거 따고 들어간 거 아니야 자식아 이 아저씨 또 말을 막 하시네 아저씨 나 이래봬도 귀하게 자란 사람이에요 어 따긴 뭘 따요 집에 가서 망치질 한 번 안 해봤는데 어 자실이야 진짜야 아 진짜죠 어 안 형사 이 몸에 뭐 연장 나오는 거 한번 샅샅샅 뒤져봐 뒤져봐 예 뒤져보겠습니다 아 아저씨 아 내 몸에 손 내줘봐요 아 나 몰라 아 나 변호사 불러줘요 변호사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 안 형사 신상명세서 발표해 아 아 이름 황현희 황현희 1980년 9월 26일에 충주에서 태어나 충주에서 태어나 열두 살 때 신내림을 받고 뭐? 신내? 신내? 국장님 예 신내림 받았다는데요 뭐? 사실이야 진짜야 진짜야 아이고 충주의 왕꽃 도령이 왔습니다 왕꽃 도령이시여 내가 언제쯤에 승진할 수 있을지 작도 한번 시원하게 타주시옵소서 아이고 왕꽃 도령 왕꽃 도령 왕꽃 도령 왕꽃 도령 왕꽃 도령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해요 야야 너 도굴할 때 밖에서 망 본 놈 누구야 아 아니 그놈 같은거야 전화해봐 똑바로 받아 예 아 여보세요 나요 아니 뭐 사실이야 진짜야 뭐야 여보세요 뭐 사실이야 진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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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영님 긴급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호들갑이야? 아! 여보세요? 뭐 뭐 뭐 뭐? 사실이야? 진짜야? 아 국장님. 긍급상황입니다. 바꿔달랍니다. 아! 여보세요? 아 뭐야? 자식이 이게 지금 장난하나 이게 안 돼 이 자식아 안 돼! 국장님 뭐랍니까? 수신자 부담이래. 이 자식아 수신자. 야 이마! 홀레트코 이 자식아! 아 짜증나게 하네. 야 야 너 이거 기억나게 이거 똑바로 봐봐봐. 아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이런 거. 너 이거 갖고 도망가다 우리한테 걸린 거 아냐 이마! 아이고 이 아저씨 또 말을 막 하시네. 아저씨 나 심장이 안 좋아서 잘 뛰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왜 이래 이거. 아이고 사실이야 진짜야. 너 자꾸 거짓말할래 빨리 이거 현장 검증해봐. 아 현장원이야 나 이런 거 몰라요 나 이거. 이거 안 되겠구만. 안 형사 신성 명세서 파이팅! 안 되겠어 이거 뭐 걸리게 돼 있어. 이름 황현희 1980년 9월 26일에 충주에서 태어나 12살 때 신내림을 받고 대학 시절 럭비 선수로 활약. 그렇지 럭비. 럭비 선수? 국장님. 예 럭비 선수였다는데요. 운동선수 럭비. 너! 사실이야. 진짜야. 진짜야. 어이! доброта! 체육! 어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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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만간. 두. 너를! 고고고고고! 고고고고! 고고고고고! 고고고고고! 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. 고고고고고고. 자백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야 모범수라 했는데 뭐 사실이야 진짜야